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이번 한글날 연휴 동안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전망하는 그런 방송을 한두 차례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번처럼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선거인수 기준으로 22.66%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강서구에 실시됐던 대선 또 총선 지방선거 등을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대개 선거인수 명부 가운데 한 50% 정도가 투표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지난 지방선거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적 성향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만일 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제가 흔히 부르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세 가지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조작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사전투표를 두 번째는 화끈하게 조작하는 경우 세 번째는 눈치를 좀 보면서 들키지 않을 수준으로 그렇게 조작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이제 내일 밤늦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관심거리는 먼 거 하니까 이제 연휴에 보셨다시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전망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선거의 긴수지로 50% 정도가 지난 지방선거처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이미 끝난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이 선거인수 기둔으로 22.64%이기 때문에 50에서 22.64%를 빼면 27.36%가 됩니다. 그 27.36%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투표자수라고 하죠. 45.18%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민주당 김승연 후보와 함께 이동시킨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공식 선거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15%를 빼앗는다는 이야기는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만 보면 15%를 빼앗고 15%를 더해주기 때문에 30% 100장당 30장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이번에 보면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조작값 15%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3952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색박스에 있는 것처럼 18804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조작값을 올려주고 20%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전산적으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 함께 이동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승부가 바뀌는 거죠. 5187표 차로 더블당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50%가 참가할 때 또 60%가 참가할 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그러면 이 선거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번에 사전투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실시됐던 7분의 모든 공직선거를 대부분 다 사전투표 득표수 점감 작업을 통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이기고 싶은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렇게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낮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양반들이 20% 내외의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을 것인가 홍병호의 설문조사 여러분들 보면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가지고 77%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공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야 전문가가 의논을 했더만 제야 전문가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먼고 하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값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15% 조작을 할 수도 있고 20%를 조작할 수도 있고 25%를 조작할 수도 있고 최대한은 40%까지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40%를 조작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해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민주당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2018년에는 아주 과감하게 조작값을 올렸거든요. 2018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쳤거든요. 40장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40%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100표라고 하면 예를 들면 80표 정도만큼 훔친 겁니다. 격차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훔쳤죠. 그런데 이제 지난 여러분들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 6월 1일에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15% 아주 낮은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조작을 한다면 15%는 훨씬 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분석해보게 되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몇 퍼센트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가 명백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40%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 방금 이제 제야 전문가가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0 이것은 이제 조작이 한 상태죠. 이 왼쪽에 조작한 상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표가 이동한 이 득표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그 규칙을 찾아내 보니까 2014년도 지방선거에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0% 여러분 이 왼쪽에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수정 그러니까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016년 총선에서도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에서는 값을 병이 있을 겁니다. 조작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조작이 본격화된 거죠.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씨가 당선된 선거 때는 선거 때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당에게 각각 25%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마이너스 처리한 거죠. 그게 2017년 대선입니다. 그 2018년 지방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더불당이 조작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려 40%가 조작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40%를 조작하고 바른미래당에서 40%를 조작한 거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는 35%를 조작했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25%를 조작했고 연석열 후보가 등장하고 나서는 15%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 10월 11일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아예 조작을 안 했을 경우는 이 조작값이 0%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조작을 하면 15%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5%는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여러분들 넣은 값이 15%입니다. 그런데 15%를 적용하게 되면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김태우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당일 투표 참가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김태우 후보가 여러분들 승리할 가능성하고 표 격차도 커지는데 선거 인수 기준으로 50%를 참여하든 60%를 참여하든 간에 조작값이 20%가 적용되면 김태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장에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할 수 있는 조작값은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거 사기 세력들이 미는 후보가 강서 구청장에 당선되려면 20% 정도는 조작을 해야 그래야 자기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가 무난하게 그런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건데 여기서도 참 주목할 만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서 구청장 선거는 무려 조작값이 40%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40%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전산적으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들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결정권은 투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10월 11일 날 선거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지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투표 참가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50%든 60% 간에 50%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사전투표 참가자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22.66%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보게 되면 조작을 전혀 안 했을 때는 김태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고 15%를 조작했을 때도 지난번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국힘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20% 정도를 조작을 하게 되면 국힘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그럼 몇 프로 정도 조작을 하겠느냐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강석우 사례를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40%까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이 조작을 단행하면 15%부터 시작해서 40%까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 흔적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남기 때문에 내일 득표수가 발표가 되면 많은 분들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주나 이런 부분에 주목하지만 제야 전문가와 저는 모든 조작의 완결판 최종 목적지라는 것은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득표수가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출지 궁금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아무튼 강석우에 계신 분들은 당일 투표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017년부터 엉망진창입니다. 선거에서 결과들이 나온 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조용하게 보이지만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그런 구성원들 가운데 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증가 추세가 있기까지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뜨는 시민들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소위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중앙일보의 기자가 강찬호 논설위원이죠. 논설위원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면 아예 사전투표를 그냥 안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련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런 내용이 취재를 해가지고 발표를 됐네요.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를 폐지하느냐 안 하냐는 문제는 정치인들의 이해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사전투표를 통해서 척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의견 차원에서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강력한 재앙이나 요구에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으면 한국의 사전투표가 폐지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 해킹 정황은 없지만 취약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전 선거에 해킹당한 정황은 발견이 안 됐다. 이번에 국정원의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일체에 대한 그런 감사보고에서 이전 선거에서 선관위가 북한 등의 해킹을 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강찬호 논설위원이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북한 해킹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금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무려 조작값 40%를 입력을 했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강서구 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에 35%의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줬지 않습니까 북한 해킹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선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행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조작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북한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둘러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건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전투표 문제점을 인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건 소식통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듯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까운 시간 내에 국민들의 크대한 요구나 재앙이 없으면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사전투표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이런 반성과 성찰에 목소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일보한 것이죠. 물론 선관위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설사 해킹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투개표는 수십만 공무원과 참관인이 실물투표지를 직접 여러 번 확인하는 방식이라서 조작 여부가 바로 들통나는 데다가 사후적 절차로도 2중 3중으로 위조 여부가 드러나게 돼 있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이제 선관위적 그런 입장인데 선관위는 끝까지 여러분들 나쁜 짓 안 했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쁜 짓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숨길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선거의 최종 목적지이자 최종 여러분들 결과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한 기준이 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입니다. 그 득표수 자료가 2017년 대선 부터 모든 여러분들 거의 선거구에서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조작했겠습니까. 북한이 여러분들 그걸 조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나 외부의 여러분들 압략하고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선관위 측은 인정하는 순간 목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득표수 조작을 번폐하기 위해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관위가 목을 매듯이 여러분들 부인한 것이 뭔가 하니까 외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선관위의 서브 일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 감사회는 어땠습니까. 얼마든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서브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금 주장한 것은 우리가 부정선거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정선거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트 표지를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표소에서 직접 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4박 5일 기간 동안 투표함이 실질적으로 지역선관위 소관에 보관되니까 그 사이 표를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실물투표지를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이 다 발각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전산 조작을 활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대한민국에 아니죠. 대한민국보다 그냥 남조선 선관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쏘기고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가 특정정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범 역할이자 부역 역할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놓고 여러분 밝힌 책이 이 책들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7번 공직선거에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조작작업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도 할 수 있고 외부의 여러분들 위탁을 줘 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 극소수의 여러분들 인력이 여러분들 나가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오그노 대표가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여러분들 한 것이 쓰레기장에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10월 10일 국정은 중앙선거관이 보안점검 결과 기자회견에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면 아래와 같은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무렇게나 관리되는 이것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서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번 포트번호를 파일로 문수로 공유하는 게 보안표준입니까. 여기 서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번과 포트번호가 외부에 전달이 되게 되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뭡니까. 선관이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리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그런 거 하니 걸리게 되면 목이 날라갈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범죄 행위를 대한민국 사회가 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은 참 깨어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기절초붕할 일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아이디 비번 포트번호가 다 외부에 공개가 돼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왔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죄다 여러분들 조작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 가지고 국힘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표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이 이제는 듬뿍 보너스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일 고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더블당이 여러분들 선거 승리 기획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따라 조작값과 보정값이 결정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들 하달치시 하명을 줘 가지고 선관위 관련자들이 득표수를 제조해온 거죠. 너무나 반복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익숙해진 분도 계시겠지만 내란을 벌린 거지 않습니까. 그 내란을 벌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나 선거를 은폐한 자나 모두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하드속히 여러분들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소개하기 시작한 적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도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게 되면 결국은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시야를 한참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잘 쓴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통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변함없이 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노력을 지지하시는 지원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더 이상 여러분들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상시하게 이런 다른 도둑놈들 시리즈로가 주변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박대출 현재 정책위 의장이죠. 박대출 의원처럼 선거법 개정안을 발휘를 해가지고 노력을 좀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 씨 하태경 씨 한기호 전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하태경 씨는 아주 인상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4.15 총선 이후에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 밑으로 잠복하는데 이준석 씨와 하태경 씨가 노력했고 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른 미래당 개통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하태경 씨가 이제 서울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변인도 하기 힘든 그런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니까 그 양반들이 국민의힘 그런 후보로 만일에 공천을 받으면 본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태경과 이준석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힘과 능력을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 정도 그런 기술과 도구를 연마하고 단련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드는 전문가 이상의 그런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씨하고 이준석 씨가 열렬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 가지고 일체의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선관위가 한 번 큰 맘 먹고 하태경한테 조작금 한 10% 정도 여름 서울에서 밀어주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당선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하태경의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홍준표 서울 출마 선언 하태경에 깜도 안 되는 자들이 깐죽거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연세도 있고 한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해서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는 조금 과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보기 위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괴멸한 이후에 동지들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나가서 최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가까스로 일어서려는 자유한국당을 아침마다 저저하는 자들은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사감이 아니고 공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 또 한편이 되었다고 한들 바른 미래당 출신을 뜨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가장 독서를 많이 퍼본 인물 가운데 하나가 하태경이고 그다음에 이준석일 겁니다. 한 번 배신한 자들이 두 번 배신을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이버 계획에 탈을 쓰고 몸부림치더라도 동지를 배신한 저런 배신자들일 뿐입니다. 아주 연배나 지위에 좀 이렇게 벗어날 정도로 너무나 격한 그런 표현을 홍준표 시장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개혁 정책 하나 없이 눈만 뜨면 당과 정권 비난만 일삼는 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당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다섯 번이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했으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당신들의 시빅을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부류 깜도 안 되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 당 내에서 개혁을 빙자해 깐죽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특별하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것이 바로 하태경 그런 의원이 해운대계 여러분들 알토랑 같은 해운대구에 그걸 버리고 서울로 출마한 것을 두고 홍준표 의원이 시장이 격분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의 꽃가마를 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지만 세월이 흘러서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특정 정당의 선관위에 득표수 조작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권력이 바뀌게 되면 저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이 추가 우파로부터 좌파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 날이 오게 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옆에 누가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별로 없을 거로 봅니다. 다 도망가고 두더지처럼 다 이러면 뭡니까?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다 난 저 사람 잘 모른다고 하겠죠.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초를 겪으면 그러면 더 여러분들 다 도망을 가버리겠죠.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 우리 지정의 정치인들이나 지지 세력들이 뭉쳐서 반대하거나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한 적이 있었던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익들이 원래 이런 성격이고 국힘당 자체가 이런 성격인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 하태경 씨를 항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냥 좀 심한 이야기를 부렸기 때문에 이 하태경 씨는 저하고도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조금 인연이 있었지만 이 하태경 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태경 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선관위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서울에 출마하면 선관위가 좀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태경 씨 자체가 부산에 출마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조작을 당해 가지고 표를 도독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긴데 저렇게 거짓말로 선거 부정이 없었고 부정선거가 없었고 선거 부정을 그렇게 파헤치기 위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악전 고토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본인이 그냥 입을 다물고 계속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비난까지 안 하는 것은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총대를 메고 선관위 대변인처럼 그렇게 활동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딱 한 가지 여러분 도표만 보더라도 이 하태경이 나왔던 해운대갑의 지역구의 역대 선거 분석 결과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부정선거의 주범이었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득표수 조작에 활용된 공식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부산교육감 선거 30%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값 30% 우파 교육감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으니까 마이너스 30장 플러스 30장이니까 60장 격차를 60%까지 내준 겁니다 사전특표 득표수 기준으로 2020년 4.15 총선 32%입니다 하태경이 여러분들 32% 빼앗겼다는 겁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해운대구에서는 10% 조작을 했습니다 2020년 2022년도 3국 대통령선거 해운대구에서는 15%를 조작했습니다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교육감선거 해운대구에서는 10%를 훔쳤습니다 2022년도 해운대구청장 선거는 5%를 훔쳤습니다 2022년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5%를 훔쳤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각 후보가 빼앗긴 국힘당이나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가 빼앗긴 표수고 그 다음 여러분 것은 그 두 배가 조작규모니까 조작총수를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죠 이 덕표수가 다 조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거가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 밝힐 수 없을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치를 10년 20년 더 해야 될 사람들이 불의와 손을 잡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변인이자 공모자처럼 그렇게 활동해 온 사람들의 대표주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표주자가 하태경과 이준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태경이 서울에 여러분들 어디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면 저도 여러분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태경 씨를 도와주는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값 한 5%나 10% 서울에서 한 5%나 10%만 여러분들 조작을 해줘도 당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차원에서 하태경이 출마한 지역에는 더불당에게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가지고 국민의 힘에 하태경이 함께 좀 밀어줘라 이준석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역으로 항상 국민의 힘의 후보한테서 표를 도독질하지 말고 더불 민주당의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한 10%만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하태경이 한 것도 밀어주고 이준석이어도 밀어줘라 사람이 도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이러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관위를 위해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온 사람들이 하태경과 이준석인데 선관위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태경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내가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4월 11일까지 하태경을 도와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의 양심을 여러분들 모두 회복시키는 일이 선관위 대변인처럼 활동했던 사람들을 선관위가 당연히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득표수를 이동시키고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사전특표 득표수를 어떻게 여러분들 또 실력을 발휘한가가 바로 내일 발표가 되겠죠 여덟 번째 공직선거를 보게 되면 내일 만일에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이 여러분들 확인되면 대한민국에서 여덟 번째 2017년 대선부터 여덟 번째 사전특표 득표수가 실행이 되고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세 번의 사전특표 조작이 내일 확정되는 겁니다 만일 내일 사전특표 조작을 안 하면 그러면 윤석열은 2대제로 두 번은 조작했고 한 번은 조작 안 한 것이죠 내일 개봉박두 흥미진지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정말 참 고된 활동들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시고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파헤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많은 분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결국은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전쟁이고 그것은 구약의 아브라함 여름 자손들 간의 경쟁인 거죠 이렇게 시야와 또 안목을 넓힐 수 있는 한국인이 쓴 이 통사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은 지금 물러난 조혜주 중앙선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 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씨입니다 1950년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런 엘리트 판사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권순일 씨와 석연치 않은 그런 김만배 씨 사이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회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에 깊숙히 관여한 재판글의 의혹이 제기된 지가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너무나 여러분들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특정 사건을 보수를 받고 그것을 협조했다 이런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라가 그냥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부분보다도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냥 뭉개적거리고 미적거립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특정인의 판결과 관련해서 임박한 시점을 앞두고 어떻게 특정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득한 자가 대법관실을 8번 9번 그렇게 떠나들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시민들이 궁금함도 갖고 있지만 나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특히 사법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검찰이 50억 클럽의 권순일을 배노사법 위반협의로 수사를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쫙 이렇게 나오는데 동아일보를 찾아보니까 검찰이 50억 클럽 권순일 배노사법 위반협의 수사를 본격하는데 아마 담당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일부의 장백신 부장검사고 이걸 아마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재수사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하단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보니까 재판글의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년 넘게 이렇게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참 깝깝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병호 tv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보다도 압도적인 다수가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그냥 묻고 넘어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도 세상이 이상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도 사슬에서 조금 동아일보보다도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이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기했네요 2년째 오리무중인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 수사 그만큼 이렇게 심대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경찰서 넘겨받아 검찰의 재판글의 의혹 수사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실과 진실이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어떻든 2년이나 이렇게 뭉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 회생하는데 권순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진행 기간 중에 김만배와 권순일 대법관이 빈번하게 교류한 사실이나 퇴임한 대법관이 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받고 돈을 받은 점은 석연치 않다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하려 했다는 김만배의 주장도 의아하다 제기된 재판글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특정인의 재판에 편의를 봐줬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도 찾아보기 힘든 일인 거죠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2년째 오리무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걸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의 여러분들 부장판사로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아마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가를 맡고 있는 김태규 김태규가 변호사 시절에 월간조선의 여러분들 기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간조선의 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 사정을 참 잘 안다는 거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 제기 차기 대법원장 약속한 것 아니겠느냐 권순일은 200억 안 되겠냐나 등 소문 연세대 석자 교수가 된 것도 의혹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부장판사가 아마 2020년도 봄에 나왔을 겁니다 최근까지 법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김태규 변호사는 재판글의 의혹을 보시면 10월 25일 날 김태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별 회개한 소문이 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차기 대법원장을 약속한 아니겠느냐 곽상도가 50억이고 박영수가 100억이면 생명을 구해온 권순일은 한 200억 안 되겠느냐 권순일 혼자일 리가 없다는 소문 다양하다 김 변호사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로 5가지를 든다 자문 없이 자문료로 원 1500만이 찍힌 통장이 생겼다 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50억 클립에 맹단이 올랐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간의 소문은 주심인 노정이 대법관보다 더 열심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내세웠다는데 본인이 편저한 책에 이 판결을 자랑스럽게 올려둔 것을 보면 그 말이 영 빈말은 아닐 공상이 크다 재판 이해 당사자로 의심되는 자가 대법관 씨를 8회나 떠나들었다 김만배죠 아무런 연구도 없이 명문대 로스쿨 석자 교수 자리를 깨쳤다 저는 다섯 번째를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쉽게 누가 돈을 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연시대 로스쿨 석자 교수가 된 데에서 김태규 변호사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들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2.34명의 대법관이 퇴임한다 적지 않은 숫자라 요즘은 대법관 하고도 석자 교수 찾기가 만만치 않다 석자 교수를 초빙하려면 어느 누가 학교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고 학교는 석자 교수의 그 기금으로 거비화를 지배한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아무런 연구도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연시대학교 석자 교수가 되고 그 누군가가 조성해 준 기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권순일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명문대 로스쿨에 기어도 연구도 없는 사람을 석자 교수로 안치하자 이런 분들은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연시대학교 관련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기금을 누가 됐냐 그러면 a씨가 됐다 그럼 a씨를 불러 가지고 그 기금을 당신이 됐냐 그러면 제가 된 건 아니고 저는 명의만 불러줬고 누가 됐습니다 그럼 누구를 불러 가지고 진짜 당신이 최종적으로 돈을 준 사람 맞냐 이렇게 추적하게 되면 그냥 하루나 이틀이면 뭡니까 권순일이 사후 뇌물로 뭔가 약속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검세 확인할 건데 이걸 2년씩이나 이런 뭉개고 있으니까 참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이라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회로 총선의 대법관들이 보인 소위 단심제 선거무효소송에서 완전히 깔아뭉긴 걸 보면서 사법부란 것이 이렇게 썩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은 그야말로 그런 사건의 하이라이트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명예소송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 만배와 연류가 된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시비비가 여러분 가려지는 날에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여러분들 공병호TV에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특히 이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도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한 4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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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는 역사죠 4천년 정도 이런 갈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를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그런 국가 법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선거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현재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온 간단한 일이지만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노태학의 후한 무치 아마 이제 선관위원장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그런 일이 발각이 된 모양입니다 두 건인데 얌체 선관위원장 대법원장 차 꼬리 물고 버스차로 달려 아마 과태료로 9만 원 먹은 모양이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사용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모양이네요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한 대법관 업무 출장에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사용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다뤘는데 노태학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을 일찍 떠나면서 의원들의 질의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은 소식들입니다 그렇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노태학 씨에 대해서 한 말 드려야 될 것은 현재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권순일 그리고 조혜주 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화끈하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선거였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하고 조혜주 씨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는 노정희 씨하고 노정희 선관위원장하고 김세한 선관위 사무총장 체제에 치러졌죠 일찍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난 선거가 3구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총 240만 표 정도가 됐고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에 빼앗긴 표수가 120만 표 정도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62만 표 정도의 후보 간 격차가 났는데 그것을 24만 77표 차이로 줄인 것이 선관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책임자가 바로 노정희 김세한이었죠 물론 그전에 2021년도 보궐선거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조혜주였는지 아니면 김세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조혜주였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선거도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정희 씨는 이제 선관위원장을 물러났고 김세한 씨는 자녀 특혜 채용 때문에 물러났지만 소위 득표수 조작이라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수사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된 거죠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형식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자녀 채용 문제로 물러난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여러분들 이끌었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상당히 낮았지만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전국 차원에서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초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가 다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책임자가 노태학 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박찬진이었고 부정선거에 다 연류가 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조작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가 조작값 35%로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가 조작값 15%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그 선거를 주도한 사람은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박찬진 성진에서 사무총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모든 대법관 현직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그다음에 노정희 노태학 모두가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감방을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조혜주 김세한 박찬진 모두 다 부정선거에 연류가 된 인물들이었죠 그러니까 참 나라의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참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이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흐릿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나라를 지킬 만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태학 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건재한 걸 보면 이번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일 밤 되면 알 수 안 했겠습니까 정직한 선거를 했는지 그 사람들 말대로 아름다운 선거를 했는지 아니면 지저분한 선거를 했는지가 밝혀지겠죠 만일에 이번 선거까지 만일에 여러분들 표에 손을 댔으면 여덟 번째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방송을 보고 지양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노태학 씨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단신을 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선거 사기 문제인데 지협적이고 가십성 그런 기사들만 이렇게 다루는 언론들도 보면 참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양반들도 그렇게 본인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소위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계속해서 왜곡해온 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